안녕하세요 아트미디 앤디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케이블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개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본 영상에서는 아날로그 케이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디지털 케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XLR 케이블입니다 일명 캐논 케이블이라고도 하죠 이 케이블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같은 경우는 바로 마이크 연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쪽에 3개의 핀이 나와 있고 반대쪽에는 3개의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이크 핀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 출력 이렇게 따로 있죠 마이크도 이제 이렇게 출력부처럼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XLR 케이블을 연결해서 마이크와 마이크 프리에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뿐만이 아니라 컨버터나 외장 컴프레서나 이런 외장 이펙터들 그리고 외장 마이크 프리 이런 제품들과 같이 라인 레벨로 나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플러스 4dbu로 나가는 그런 밸런스트 라인 레벨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끼리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런 제품들은 마이크 프리에 연결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라인 입력에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긴 건 똑같고 같은 케이블을 사용하지만 전혀 레벨이나 저항값이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랑 제가 가지고 있는 안텔로 아마리 XLR 입력에 넣어봤자 어차피 안텔로 아마리는 라인 레벨 입력이지 마이크 입력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중간에 마이크 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XLR 케이블이랑 똑같이 생긴 AS-EBU 케이블이랑 게 있어요 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완전 용도가 달라요 그거는 디지털 케이블이고 마이크나 컨버터도 연결하는 용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AS-EBU 케이블 같은 경우는 디지털 케이블이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5mm 또는 55라고 부르죠 지금 보이시는 이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엑셀 할 때도 제가 플러스 4 DBU 밸런스드 신호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지만 바로 밸런스드와 언밸런스드로 나눠집니다 밸런스드 신호와 언밸런스드 신호의 차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올렸던 영상의 설명을 제가 다 해놨으니까 한번 그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 6.45mm 케이블이 밸런스드인지 언밸런스드인지 확인하시려면 정말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둘이 똑같지만 보이시는 이 검은 띠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밸런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 띠가 두 개가 있고 언밸런스드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어요 2극 3극 케이블이라고도 하는데요 검은 띠가 한 개인 언밸런스드 케이블 같은 경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TS 케이블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검은 띠가 두 개인 케이블을 밸런스드 케이블을 우리는 보통 TRS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구별하기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용도 같은 경우는 밸런스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밸런스드 라인 입력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컨버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대부분의 출력들 아니면 입력들 그리고 외장 이펙터 또는 외장 마이크 프리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밸런스드 TS 케이블 같은 경우는 주로 기타 베이스 또는 신디사이저와 같은 그런 악기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신디사이저들도 그렇고 워낙 그 출력 단자가 스펙이 좀 다르다 보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밸런스드인지 언밸런스드인지 보통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케이블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 보시면 이런 단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단자 엄청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단자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고객님들 중에서도 연락이 자주 와요 이거 무슨 단자냐? 뭘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하지만 이게 바로 콤보 단자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 단자는 XLR도 연결할 수가 있고 이 중간에 6.35mm 케이블도 연결이 가능해요 인터페이스가 요즘 다 요만하게 작아지는 추세인데 여기에다가 XLR 따로 6.35mm 따로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면 결국 인터페이스가 점점 커지겠죠 어쨌든 겸염으로 해서 저항값 설정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콤보로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XLR도 연결이 가능하고 6.35mm도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XLR과 6.35mm의 경우는 6.35mm TRS 밸런스드하고 그리고 XLR 같은 경우는 겸염으로 같이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XLR과 그 다음에 6.35mm TRS가 같이 조합되어 있죠 주로 이런 케이블은 스피커 케이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스피커 케이블 연결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밸런스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이런 3.5mm 케이블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익숙한 케이블이시죠 주로 이어폰, 헤드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예전에 이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다 있었지만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이 대세를 이루면서 많이 지금 없어진 추세죠 프로 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폰 단자가 이런 식으로 6.35mm의 경우가 많아서 주로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아무래도 여러분 이런 3.5에서 6.3으로 바뀌는 어댑터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이어폰도 극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3극 이어폰이에요 보시면은 검은띠가 두 개 있죠 하지만 검은띠가 세 개가 있는 4극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이어폰들인데 마이크 극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그 케이블을 여기 있는 이런 일반적인 3.5에서 6.35 어댑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위상이 뒤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쪽만 들리거나 아니면은 완전 소리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가 달린 아니면 리모콘이 달린 그런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3.5에서 6.35로 변환되지만 극도 4극에서 3극으로 바뀌는 그런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RCA 케이블입니다 RCA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무래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케이블은 주로 이제 DJ 하시는 분들이나 홈 오디오나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당연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은 예전 그 아날로그 비디오나 TV 그리고 뭐 슈퍼니텐도와 같은 오락기 그런 데 연결하는데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뭐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노란색 케이블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주로 빨간색 하얀색 또는 빨간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보기 쉽게 색깔을 넣은 것 뿐이지 다 똑같은 RCA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RCA 케이블 같은 경우는 3.5mm 케이블이랑 같이 연동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은 3.5mm TRS 그리고 반대쪽이 RCA로 양갈래로 돼 있는 이런 케이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컴퓨터 스피커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 사운드 카드가 나가는 데가 3.5mm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RCA로 해서 스피커 연결을 하게끔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아까 XLR 케이블 말씀드릴 때 ASUBO라고 디지털 케이블이 똑같이 생긴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RCA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디아 AF라고 해서 RCA 케이블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도 RCA 케이블이 아니라 스피디아 AF용 디지털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ASUBO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똑같은 RCA와 TS처럼 언베레스 케이블이고요 이 바나나 케이블입니다 바나나까지 생겼다고 해서 바나나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나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워 앰프랑 패시브 스피커 연결할 때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피온이 이제 패시브 스피커고 이제 암피온 앰프랑 연결할 때 이제 쓰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앰프와 패시브 스피커 연결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케이블은 이 무식하게 큰 이 두꺼운 케이블인데요 이게 바로 스피콘이라는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주로 PL 시스템이나 베이스 앰프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커넥터들 특히 베이스 연주자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PA 렌탈 쪽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뭐 아실 거고요 주로 이제 큰 공연장 파워 앰프와 그리고 PA 스피커들 연결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케이블 역시 이제 언밸랜스트고요 자 그 외에도 사실 디서브 케이블도 있고 BNC 케이블도 있고 그 이런 식으로 3.5mm 대 엑셀라로 연결되는 이런 조합의 케이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XLR 같은 경우는 마이크나 아니면 밸런스트 라인레벨 장비들이랑 연결할 때 많이 사용되고 검은띠가 두 개 있는 TRS 케이블 같은 경우는 똑같이 플러스 타 디뷰 밸런스 라인레벨 기기들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6.35mm TS 이제 검은띠가 하나 있는 이 TS 케이블 같은 경우는 주로 악기나 아니면은 언밸런스트 장비들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3.5mm 같은 경우는 3극과 4극으로 이제 크게 나뉘어지는데 3극은 일반적인 이어폰이나 헤드폰 4극은 마이크까지 달려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 기기 연결하실 때 어댑터를 사용하신다면 꼭 4극에서 3극으로 변환되는 그런 어댑터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RCA라는 예전 아날로그 기기들 쓸 때나 아니면 DJ 장비 또는 홈 오디오나 하이파이에 사용되는 RCA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스피커와 파워앰프랑 연결할 수 있는 바나나 케이블 그리고 공연장에서 쓰는 대형 PA 스피커와 파워앰프랑 사용되는 스피콘 케이블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디지털 케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